자 볼까요 어휘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외국인이 풀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휘 모르는 게 두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찍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료 원래는 제가 이제 이디엄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디엄 강의해드리려고 그래서 자료 준비를 이제 하면서 서울시를 풀고 나서 이거는 꼭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강의를 잡아서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한 게 거의 3일을 밤을 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최근 5개년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어휘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 단어가 어떨 때 이제 나왔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중요한 게 최근 두 달 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죠 저랑 같이 수업 들었으면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부산 공단기랑 항공에서 지금 이제 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2개월 됐거든요 그럼 그 2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바지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7판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은 he made a face 그가 뭐다? made a face 했답니다 지금 그럼 이디언 알면은 그냥 풀면 되는데 모르면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뒤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 when he sold the amount of homework he had to do 자 명사 다음에 주호동서하니까 목적계 관계에서 생략이죠 됐나요? 그럼 그가 해야 되는 어떤 숙제의 양을 봤을 때 뭐 했답니다 지금 됐나요? 우리가 앞에서 독해에서 중요했던 게 보기에 긍정이 들어가는지 부정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숙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게 들어가죠 됐나요? 일단 첫 번째 사고입니다 자 글랜스는 힐 끝 보는 거잖아요 얘는 안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위조이스는 뭐다? 기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얘도 탈락이죠 했나요? 자 그다음에 그리먼스 몰랐다 치고 4번은 컨스트레이트는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답은 뭐다? 3번이겠구나 그리먼스는 뭐냐면 인상을 쓰다 이 말이에요 찡그리다 보통 우리가 이제 늘 보는 얼굴이니까 이게 내 친구 얼굴이면 그냥 얼굴이 이렇구나 라고 보는 건데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얼굴을 딱 찡그리면 어 얘 얼굴이 왜 이러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페이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굳이 메이크업 페이스 안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너 얼굴 왜 그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찡그리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됐나요? 그럼 일단은 정답은 뭐다? 3번이죠 됐나요? 그리먼스라는 단어는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서도 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언제 나왔냐면 자료에 다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9급에 나왔어요 자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어휘 막 외우시잖아요 근데 어휘책이 되게 두껍죠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도 있지만 필요 없는 단어들도 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시험이 이렇게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휘책에서 얼마나 적중됐는지가 이제 막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리먼스는 이제 몇 쪽에 어디에 적중되고 막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적중이 안 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벗어나는 단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버려요? 이해돼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책에는 필요 없는 단어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책을 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어휘 외우셔야 돼요 기본 어휘는 뭐냐면 이제 그 수능 칠 때 외웠던 단어들이죠 그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출 어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서울시 9급인데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그 의문서 나왔는데 그 의문서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출 어휘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매일매일 이제 이디엄 10개 그 다음에 기출 어휘의 중요한 단어 10개 이걸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두 달째 쌓았으니까 그게 한 200개 정도 돼요 별로 안 많죠 두 달 동안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면은 그 의문서 보시면 Faint All of Ammonia 자 암모니아의 어떤 희미한 냄새입니다 아니면 식초의 냄새죠 자 이것이 일주일 된 유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찡그리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넷입니까? 자 기출 어휘의 중요성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 거후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단어 이거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1번에 스멀크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솔직히 모를 수 있잖아 외국인도 틀리는데? 약간 자존심도 당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문제를 다 냈지?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요 어떤 농담에 대한 지금 거후라 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어? 리플렉티브 철클 철클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단어거든요 웃다란 뜻입니다 근데 리플렉티브가 붙었잖아요 리플렉트는 뭐냐면 성차라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웃긴 웃는데 뭐냐? 약간 이제 실없이 웃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성차라는 생각하면서 웃는 거라는 얘기예요? 했나요? 근데 뭐에 대한 웃음이냐면 자 사케스이며 뭔가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 있겠죠? 되나요? 실없는 농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미디 같은 거 보면 정치를 막 풍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웃기긴 한데 팩트를 때리니까 아 그렇네 하면서 웃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나요? 어쨌든 이거든 이거든 간에 됐나요? 이거든 이거든 간에 웃음이라는 게 청중들의 수단이랍니다 어떤 수단이냐면 ratifying the performance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뭐다? ratify하는 수단이랍니다 ratify는 뭐냐면 승인하다 비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제가 데일리보카 26에서 2번에서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최근 두 달 중에 외우셨던 분들은 아 이거 비준하다 승인하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연을 비준하고 승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공연을 봤잖아요 청중이 봤을 때 아 이 공연 괜찮네 그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ratify 한다는 게 그러면 청중들이 딱 봤을 듯이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야라보면서 듣고 있는 거나 중간중간에 막 웃으면서 듣는 거나 다르죠? 막 웃으면서 들으면 아 그래 오늘 강의 좀 잘했구나 이거죠? 이게 이제 ratify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래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아 웃음이라는 게 웃음이라는 게 이 공연이 멋진 공연인지 아닌지를 ratify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스몰크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스몰크 찾아보니까 희죽희죽 웃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티틀은 점이라는 뜻이고요 기글도 한 번씩 나오죠 이건 뭐 키득키득 떼는 겁니다 발리 레프트는 발리는 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배꼽 잡고 막 웃는다 그러죠 이게 발리 레프트예요 되시나요? 그럼 얘는 저는 그냥 모른다고 풀었어요 틀림 말고 그럼 보세요 지금 whether A or B가 있잖아요 이거든지 이거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좋던지 싫던지 간에 이해돼요? 그럼 앞에 있는 A랑 뒤에 있는 B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냐면 이건 뭐냐면 풍자적인 어떤 말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좀 진지한 웃음이죠 그럼 쟤는 뭐다? 실없는 웃음이겠네 그러면 얘는 약간 키득키득 웃는 건데 얘는 뭐라? 막 배꼽 잡고 막 웃는 거니까 가장 극단적인 거는 뭐다? 얘겠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만약에 이게 언어 영역 문제면 크크크 허허허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것은 뭘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튼 그런 문제였고요 이거는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까요? 이 문제 또 집에서 단어 정리해서 막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스몰크해서 막 희조희조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기출 문제지만 말도 안 되는 단어는 버리셔야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3번을 봤어요 자 플로맨시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같은 게 지금 플런지인데 얘네 둘 다 뭐냐면 이렇게 하강하다는 뜻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모르셨으면 내가 어이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몰랐다 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내용상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맨시를 몰랐고 플런지를 알았다고 가정해보죠 했나요?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다?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플런지는 급락하다 뜻이고요 어펌은 단언하다 단언하다는 되게 이제 자주 나온 단어고요 자 수인들 좀 어렵잖아요 사칭하다 사기치다 이런 말이고요 이니셔이 쉽죠? 시작하다 착수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면 플로맨시 먼지를 몰랐을 때를 푸는 겁니다 근데 수인들은 우리가 언제 나왔냐면 데일리보카 이거 그냥 진짜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 가져온 거예요 최근 자료에서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신 분 다 있잖아 데일리보카 17에 10번의 속임수를 수다 같은 거 수인들 넣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니셔이트 착수하다고요 그럼 예를 몰랐을 때 우리는 뭐냐 이 단어 가지고 넣어서 푸셔야 돼요 알면 바로 풀리는 거고 몰랐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은퇴라는 게 온답니다 내가 일하다가 은퇴를 해야 될 어떤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언제? At abou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기에 이 시기가 언제냐면 Seniors may begin to lose love 노인들이 아니면 연장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잃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될 나이가 되니까 마노라도 죽고 주변 사람들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시기랑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요 재정적이 어떤 입지도 잃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 보시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인처할지 그럼 책임지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있었으면 일하면서 내가 뭔가 책임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졌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Withdraw는 뭐다? 이렇게 물러서는 거잖아요 약간 소심해지고 내성적이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Sullen은 뭐냐 이렇게 무심한 이런 말이고 침울한 됐나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뭐다? 자존감이 그럼 앞에 지금 Withdraw는 아니면 Sullen은 몰라도 자존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이 두 개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를 몰랐으면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언제 나왔냐 자 플러맵 보시면요 자 2015년 국가직 9급에 보시면 자 플러매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공급량이 갑자기 뭐냐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이 하락하니까 뭐냐 스카이 락킹은 치솟다 이 말이죠 가격이 치솟다는 얘기고요 됐나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요 하나만 뭐 귀찮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지금 플런지 보시면요 자 가난의 어떤 수준 자체가 뭐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인류의 역사에서 가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 됐나요? 그럼 위대한 업적이 되려면 뭐냐 가난의 수준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런지가 뭐냐 하락하다 뜻이야 됩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린 메시지는 뭐냐면 기본 어휘 외우셔야 되고 봐요 독해 풀 때 제가 진짜 어려운 단어 가지고 푼 거 없었죠? 맞죠? 두 번째 어휘 보시면은 기본 어휘 외우시고 기출 어휘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부터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볼까요? 이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코젠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볼까요? 이건 알지 않아 우리가 진주가 진주의 아름다움이 중간에까지 다 날리고 뇌를 코젠 한답니다 미루 됐나요? 윙킹이라는 거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글리머는 약간 희미하게 빛나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촛불이 켜져 있네요 촛불 켜져 있어요 촛불이 이렇게 막 흔들들거리면 뭔가 이렇게 이 빛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이렇게 흐물물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다? 진주의 아름다움이 뇌를 코젠 한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보기가 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디스윕 속인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한다 연결한다 브라이튼 밝게 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경험치로 풀어야 돼요 어떤 경험치가 나오냐면 뇌가 사물이잖아요 맞죠? 누가 생각하기에 뇌는 사물이잖아 그러면 학생분들이 만약에 이제 추정하시면 뇌는 사물이니까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 가지고 찍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뇌를 사람 취급하는 거야 경험치 때문에 못 믿으시네요 보세요 최근에 두 달 동안 나왔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월 3주차의 DIR 문제풀이 강의 3번 지문입니다 보시면 How the brain makes competition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하는지 사람 느낌이죠 됐나요? 두 번째 볼까요? 1월 6주차 DIR 문제풀이 보충자료입니다 이거 이거 문법 문제 고치는 걸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문에다 문법 틀린 걸 다 이렇게 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찾아서 고치라 그래요 몇 개가 될지 몰라? 가끔씩은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고치죠? 이게 공부가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풀이라고 하고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얘를 제가 볼드로 고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오는 게 뭐냐면 교수님 뇌가 사물인데 얘는 감정의 분사인데 사물이면 볼링이 맞는데 왜 볼드가 돼요? 묻더라고요 그러면 뇌라는 게 지루하다는 게 아니고 뇌가 뭐다? 내가 머리 막 쓰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막 머리 쓰니까 머리 아프죠 뇌가 어떻게 됐어요? 지쳤죠? 지루해졌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뇌라는 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장기이기 때문에 얘가 뭐다? 사람 측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있으면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봐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할 거 겁나 많잖아요 오늘 올까 말까 솔직히 아침 일어나서 고민했죠? 네? 뭐 별 거 있겠어 우리 왕인데 대충 해석해 주겠지 그랬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고민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최근 두 달치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특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철저히 그거 보셔야 돼요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내가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지금 뭐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걸 막 풀거든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하프 모의고사 막 풀어가지고 이게 실력이 안 나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좀 잘 맞고 찍었을 때 아니면 점수 이렇게 떨어지고 파동 칩니다 이거 이 점수는 내가 실력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다 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주 냉철하게 뭐냐면 한 달 남았지만 그 기간을 반으로 쪼개서 앞에 2주 동안에 그래도 내 실력 높이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뭐냐면 단어장 공부하고 문법 위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2주는 어쩔 수 없어요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게 공부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앞쪽에 2주 동안에 실력 높이는 공부하시면서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것들 2주에 2주에 아니 이틀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데 막 문제 풀잖아요 결국에 실력은 별로 안 나죠 그냥 불안감만 사라지는 거죠 그게 오늘 다 증명됐잖아요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는 나머지 기출들은 더 쉽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보세요 기출문제 자 5번 볼까요? 자 5번 보시면 지금 빈칸에 적절한 건데 볼게요 자 몇몇 운동선수들이 데디아를 보여준답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몸무게와 관련된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야 너 왜 이렇게 살찌냐? 사람이냐? 이겁니다 지금 누구 안에 가족들한테 돼요? 그럼 이 선수들이 이 선수가 아니고요 이 부정적인 어떤 말이 어떤 사건이랍니다 했나요? 뭐에 있어서 eating disorder 뭔가 식사하는데 뭔가 장애가 있겠죠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다 아예 밥 안 먹는다든지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애를 만들게 되는 어떤 사건이랍니다 이 사건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 단어는 지금 보통의 뜻이고요 보통의 트래블건트는 사치스러운 뜻인데 데일리보카 20번에 나왔어요 이거 우리 하루에 10개씩 올려드려요 50개씩 올려드린 게 아니고 데일리보카 20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랜시어스는 속이는 기만하는 뜻이고요 피버털도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얘 언제 나왔냐면 데일리보카 14번에 2번에 나왔어요 돼요? 지금 두 달치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달치 이거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틀렸으면 조금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저랑 좀 약간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눈을 피하면 아 이거 때문에 그러고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데 어쨌든 뭐냐 4번이겠죠 계시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갔습니다 6번 칠판 보세요 2분 동그라미 쳐놨죠 별표 쳐보실래요 별표 2분 뜻이 뭐예요 심지어죠 칠판 보세요 잘 봐요 지금 play have a with라는 걸 알면 그냥 풀면 되고 모르면 사고로 해야 된다 했죠 잘 봐요 그녀가 정원도 좋아하고 딜판도 좋아한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니까 아 그린네임 그러니까 좀 아 이거 좀 잘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뭐냐 그냥 나무가 심겨져 있는 길을 얘기해요 한마디 이 여자는 뭐다 지금 자연을 좋아하네 됐나요 그리고 뭐냐면 자 해지 워스 울타리도 좋아한답니다 됐나요 얘는 뭐다 자연을 좋아하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녀는 심지어 토끼도 좋아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돼요 잘 봐요 이때 토끼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 돼야겠죠 긍정이면 게다가 토끼도 좋아해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심지어 이런 토끼도 좋아한답니다 그럼 이 토끼는 뭐냐 나쁜 토끼가 나와야죠 이해 돼요 그럼 이 잔디를 망치는 토끼가 돼야 돼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말은 뭐냐면 대파괴라는 뜻이에요 대파괴 몰라도 조금만 유치사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천히 천천히 뭐다 산책하듯이 근데 너무 느리면 또 안되고 그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하다가 놓쳐버리는 게 많으니까 돼요 그 다음 가볼까요 근데 지금 버스린 앤하우스는 이제 분주하게 막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3번에 4번은 미언더 무브는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죠 됐나요? 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이 분을 유심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뉘앙스가 다 들어있잖아요 자 7번 볼까요 생활영화는 빈칸 있으면 빈칸 앞뒤 조금만 읽으시면 돼요 다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분 다 쳐볼게요 자 that's so rude 아 이거 뭐라? 굉장히 무리하네 자 I do lots of work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자 it's you who is slacking up slacking up 슬랙이 느려지다 이 말이거든요 슬랙업 그러면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다 야 나는 지금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넌 졸라 게으르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I don't see why you always have to fight with me 나는 왜 네가 나랑 늘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B가 어떤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싸울 일 없을 거야 만약에 네가 뭐다? 먼저 안 시작하면 네 잘못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1번이 뭐냐면 탱고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탱고가 긍정적인 상황에 쓰이면 둘이서 협력해야 된단 말이고요 되나요? 여기서 부정적인 게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다투는 거는 내 잘못만 아닌 것보다 네 잘못도 있지 너랑 나랑 같이 탱고 췄으니까 이 잘못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뭐다? 1번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자 2번은 서두르는 게 뭐다? 속도를 느리게 만든대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서두르는 게 더 느리게 만든대요 알겠죠? 그래서 사고로 안 하면 힘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오래 웃는다 됐나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 힘들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합격했는데 어쨌든 나는 합격하면 웃는 거예요 맞나요? 자 4번 보시면 이것도 이디엄에서 배웠는데 그 턱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고개 폭 스위고 다니겠죠 친업이라는 얘기는 뭐라? 턱 들고 다녀 기운내 이런 말이에요 되시나요?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잘 오셨습니까? 잘 오셨나요? 한 번만 대답하시네요 일단 중요한 게 오늘 시험 치시고 멘붕 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이 어려운 시험을 풀이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보셨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최신 기출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시작할 때 저는 이제 1교시는 기출 문제 풀고 2교시는 똑같은 동영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풀이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거 답이 이겁니다 이겁니다가 아니고 전체 20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오늘처럼 이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조금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셔야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휘 외우시고 등등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최근에 공부하셨던 것들보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친 이유는 서울직이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비싼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야지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오늘 푼 어떤 틀 가지고 뭐다 나머지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방향성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튜브에 서울시 영어라고 치면 제가 한 2등, 3등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왜냐면 뭐 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슈가 돼야 돼 그래야지 서울시가 반성하고 이번에는 뭐다? 올바른 문제를 내줄 거잖아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가직, 지방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생각나시면 들어가셔서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시발 서울시 아 시발 그러면 안 되죠 아 관계적으로 아 이거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제가 올린 이유가 논란되다가 또 지나가버리면 학생들이 또 피해를 봐요 근데 학생들은 몰라 얼마나 억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서울시 이번에 목숨 걸고 준비했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어져야 됩니다 자 권샘이었고요 저는 부산공단기랑 한국공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면 박수 뭐 어정쩡하게 치실 거 아는데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다 같이 크게 박수 치고 마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